산사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와 용종회요 두 군데의 기록이 나와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산사차 산사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사열매를 꿀물에 끓여 잣을 띄워마신다. 차를 다리는 법은 아래와 같다. 1. 산사열매를 꿀물에 끓인다.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농종회요 최한기 1830년경 산사차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사열매 산산나무의 열매를 다리고 꿀물과 섞어 마신다. 잣을 띄워마신다. 다리는 방법은 강죽차법. 농종회요에 나와있는 강죽차법과 동일합니다. 조리법 1. 산사열매를 다려서 꿀물과 섞는다. 2.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 잣을 띄운다. 2. 잣을 띄운다. 3. 잣을 띄운다. 3. 잣을 띄운다. 감사합니다.